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는 인천 2호선의 검단 연장선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역에서 2개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하게 되는데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의 내용을 보면요. 완정역 인근에서 검단지구로 갈라져 나와서 101번 역사가 생기고 102번에서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과 만나고 103번 불로지구까지의 역을 총 3개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신설할 때는요. 많은 재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과연 이 철도 노선을 설치했을 때 이득이 나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선평가하게 되는데요.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면 안되니까요. 이때 주로 쓰이는 지표가 BC래시오입니다. 이 수치가 보통 1보다 크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2018년 인천시에서 자체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의 비용 대비 편익비 즉 BC래시오가 1.34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 평가한 기준만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도시철도라는 게 해당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컨대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인천 구도심을 지나서 다시 인천으로 운행을 하는 거죠. 즉 해당 지자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운행 수단이 바로 도시철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철도인 경우에 지자체에서 40%, 국가에서 60%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60%를 마련해야 하죠.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KDI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KDI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검단 연장선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 이하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한 1.34와는 차이가 꽤 크게 나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급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천광역시는 2019년 제3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조사 중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의 변경안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6일 국토부에 예타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요청을 한 거죠. 여기 생긴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생기는 지역의 주민분들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노선은 당초에 4.45km였다가 3.02km로 단축하고요. 정거장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인천 2호선은 검단 연장선이 종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김포 도시철도를 거쳐서 GTX A노선이 생기는 일산 킨텍스를 지나서 일산 구도심까지 연결하겠다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죠. 만약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요. 인천 구도심에서는 이 인천 2호선을 타고 김포 골드라인이나 아니면 GTX를 이용해서 서울로 나가기가 편리해질 것이고요. 일산에 있는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구실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원하는 사업인 거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이번에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예타 조사 결과는 빨랐을 때 금년 7월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하네요. 변경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노선은 1.43km 줄이고 정거장을 한 개 감소시키면서 약 비용을 1,600억 정도를 감소시키겠다고 합니다. 노선도를 보시면 당초 원당대로의 101번역, 그리고 인천 1호선 연장선과 만나는 사거리의 102번역,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 있는 불로지구에서 103번역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이 103번역을 우선 제외하고 예탈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 인근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개통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생긴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실 텐데요. 이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라면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생기는데요.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만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체의 계획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비용 대비 편입비도 높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타난 노선도의 역사의 위치들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죠. 계획 당시에 있었던 역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2호선에 불로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도 역사의 위치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너무 섣불리 계획만 믿고 2단계에서 역이 여기에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역이 생기지 않더라도 원래 수요가 좀 풍부한 지역이라면 괜찮지만 완전 나홀로 아파트에 예비 타당성 통과도 되지 않은 계획상의 역 하나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철도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의 시행자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방향성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계획대로 과연 잘 진행이 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의 축소로 인해서 우리가 철도 라인을 따라서 투자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